지난 수업에서 4.1절과 4.2절에서 단박량 연결 리스트를 MySingleLinkedList라는 클래스로 구현을 해보았고 그리고 4.2절에서는 이 MySingleLinkedList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다항식 프로그램을 다시 새로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바나 혹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었다면 아마 속으로 좀 투덜거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프로그래밍을 저런 식으로 가르치나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입장이어서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이 폴리노미알, MySingleLinked 클래스와 이 폴리노미알 프로그램은 사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혹은 자바 언어에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 혹은 가장 중요한 어떤 철학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된다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가장 중요한 원칙 이런 말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나 혹은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혹은 압스트랙 데이터 타입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개념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그런 똑같은 뜻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제 포인트가 다른 그런 개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으로는 사실 거의 같은 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인터페이스와 구현 즉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한다라는 원칙 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 여러분 이제 이런 용어의 개념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TV를 생각해 보면 TV에서 우리가 그 TV가 속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그 안에 회로가 어떻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채널을 이렇게 바꾸면 리모컨에서 이렇게 채널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에서 어떤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그런 걸 다 알고 TV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사용자의 입장은 그냥 TV 리모컨이 있고 거기에 채널 버튼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누르면 채널이 바뀐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TV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다 혹은 유저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지식 그러니까 사용법 그거를 말하는 거고 구현이라는 건 이제 글자 그대로 그 속에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리모컨에서 신호가 어떤 식으로 발생해서 어떻게 TV에 전달이 되고 또 그러면 TV 안에서는 전자회로들이 어떻게 해서 채널이 바뀌고 이런 걸 이제 즉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걸 구현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에도 이 개념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결 우리가 이제 연결 리스트를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연결 리스트 이지만 연결 리스트라는 얘기는 뭔가 노드들이 이렇게 있고 노드들 안에 next 필드가 있어서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또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내가 head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현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사용자는 그냥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리스트라는 어떤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으로 생각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싶다는 거죠. 마치 그 TV에서 사용자는 그냥 간단한 사용법만 알면 되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TV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안 만들면 그 TV가 안 팔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결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 때도 실제로 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건 사용자는 몰라도 되고 그냥 사용자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리스트다. 그 말은 그냥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다라는 정도의 지식과 이런 개념 만으로도 이 연결 리스트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와 임플멘테이션을 분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추상적인 하나의 리스트가 꼭 연결 리스트일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게 그냥 1차원 배열이나 혹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시 다루었던 array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건 뭐 어떻게 뭘로 실제로 표현되어 있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자기는 그냥 그 리스트 자기가 생각하는 이 추상적인 리스트에 대해서 뭐 삽입과 삭제 검색과 같은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나는 알 필요도 없고 또 심지어는 알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걸 우리가 인터페이스와 임플멘테이션을 분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와 임플멘테이션의 구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영역을 버전하면 이미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공산 제품들을 보면 자동차 뭐 뭐 텔레비전 뭐 오디오 뭐 어떤 제품들도 그걸 살펴보면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와 임플멘테이션을 분리한다는 원칙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제품의 사용자는 그냥 아주 간단한 사용법만 알면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뭐 난 전혀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그 원칙을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도 이제 뭔가 그런 원칙을 관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모든 면에서 코드의 유지 보수라든가 재사용이라든가 뭐 코드의 모듈성이 증가하고 이런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 연결 리스트를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데이터의 리스트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렬로 쭉 있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걸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자에게 이제 그런 개념만 가지고도 이 리스트를 쓸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이 클래스가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퍼블링 메서드의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여기 나열해 놓은 이 여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가 GetIndex 입니다. GetIndex 라는 건 그냥 그 리스트 상에 이게 사용자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 상에 인덱스 번째 데이터를 그냥 리턴 해줘 이런 메서드이고 AddIndexItem은 그 리스트에 뭔가 인덱스 번째 위치에 인덱스 번째 위치에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해줘 이런 뜻이고 RemoveIndex는 그 리스트에 인덱스 번째 데이터를 삭제해줘 이런 뜻이고 RemoveItem은 그 리스트에서 몇 번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템과 똑같은 애를 찾아서 걔를 있으면 삭제를 해줘 이런 뜻이고 인덱스 오브 아이템은 리스트 상에서 얘랑 똑같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있으면 몇 번째에 있는지 그 몇 번째 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고 Size는 그냥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가르쳐 달라는 거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건 우리 낯익은 거죠. 우리가 3장이었나요? ArrayList를 구현할 때 ArrayList가 사실은 얘랑 거의 똑같은 아마 사소하게 이렇게 리턴 타입 같은 게 살짝 조금 다른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제 기억에 기본적으로는 얘랑 동일한 그래서 낯익은 인터페이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MySingleLinkToList 클래스를 좀 손을 봐서 이 MySingleLinkToList 클래스는 이제 요런 여기에 나열된 6개의 Public Method를 제공을 하고 그 이외에 모든 것들은 다 공개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Private Member나 Private Method나 아니면 Private Data Member로 만들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MySingleLinkToList 클래스라면 이 클래스의 외부에서는 즉 이 클래스의 사용자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다른 영역에서는 오로지 이제 요 6개의 메서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6개의 메서드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이 안에는 요 6개의 메서드 안에는 이게 연결 리스트다 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하나의 추상적인 리스트 그냥 리스트다 이렇게 왜냐하면 GetIndex, AddIndexItem 이 6개의 메서드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 이 안에는 이것이 연결 리스트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이고 연결 리스트라는 건 그냥 사용자가 생각하는 이 리스트를 추상적인 리스트 데이터 타입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 사용자는 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알면 되고 이 내부적으로 이제 이 리스트가 뭐 예를 들면 노드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또 Head 라는 변수가 있고 노드 안에는 Next 라는 필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제가 뭔가 모듈성이 증가해서 유지 보수나 제 사용이 용이해진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내가 이제 만들어 놨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 리스트를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배열로 바꾸고 싶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놨다면 그러면 내가 이 MySingleLinkedList 클래스를 내부적으로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만약에 배열이 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바꾸면 사실은 이 폴리노미알 프로그램도 다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폴리노미알 클래스라는 것은 사실은 MySingleLinkedList 클래스의 사용자인 거죠. 왜냐하면 이 클래스의 외부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기 보면 node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고 head라는 데이터 필드도 있고 또 p는 p.next 이런 건 연결 리스트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문장들이죠. 만약에 이 terms가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이라면 여기 적혀있는 이런 코드들은 다 무의미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다 이런 부분을 다 고쳐서 새로 써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인터페이스와 임플멘테이션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이 MySingleLinkedList 클래스가 오로지 이 6개의 퍼블링 메서드만 제공을 하고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예를 들면 폴리노미알 클래스에서는 이 6개의 퍼블링 메서드만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두었다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내가 이 MySingleLinkedList 클래스의 내부의 구현을 뭔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더라도 내가 이 퍼블링 메서드만 이대로 물론 이 메서드의 실제 코드 내용들은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 메서드들이 매개변수를 하는 일과 그 다음에 매개변수 그리고 리턴 타임만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이 외부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수정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와 임플멘테이션을 분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 MySingleLinkedList 클래스를 뭔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기에도 훨씬 편리하고 또 뭔가 잘못됐을 때 오류를 수정하거나 그런 면에 또 이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의 기본 계획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 3절이니까 섹션 3라는 패키지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일단 작성해두었던 클래스들을 일단 섹션 3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ySingleLinkedList라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 계속 나온 여섯 개의 퍼블링 메서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감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사용할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이 그 클래스 노드를 클래스 노드를 이 MySingleLinkedList 클래스 안에 이렇게 이렇게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건데 일단 이제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그 다음에 요 지금 임포트는 섹션1에 있는 노드 클래스를 지금 임포트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클래스 노드를 여기다 둘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임포트하면 안 되겠죠 얘는 지우고 자 이렇게 일단 만들 건데 자 이제 우리 수업에서 처음 나오는 새로운 일종의 문법입니다 뭐냐면 지금 클래스 노드 라는 노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MySingleLinkedList 클래스 안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런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너클래스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어떤 클래스 안에 글자 그대로 이너클래스 어떤 클래스 안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에 이 클래스를 우리가 private 이너클래스로 정의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클래스 노드를 MySingleLinkedList 안에 이너클래스로 private 이너클래스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게 private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너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MySingleLinkedList 클래스 외부에서는 이 노드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결 리스트라는 걸 만드는데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드라는 클래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그 노드라는 클래스를 연결 리스트 클래스 안에 inner private 이너클래스로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노드라는 클래스는 이 MySingleLinkedList 클래스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이 노드라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겠다 라는게 우리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이 싱글 링크리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멤버들 head라든가 size라든가 이런 것들도 private로 만들어서 이 클래스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access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여섯 개의 public 메서드만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그 여섯 개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들도 전부 private 메서드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addAfter 이런 메서드를 public으로 만들 수가 이제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게 이 addAfter가 매개변수로 받는 before의 type이 node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public으로 만들더라도 이 이 메서드를 이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 node라는 타입에 대해서 node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야 뭔가 얘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 노드를 private inner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어차피 이 node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이 addAfter를 public 메서드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private으로 만드는 거고 또 removeFirst와 removeAfte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public으로 이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는 아까 6개 index of getNode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private으로 만들고 어 그러니까 index of 그 다음에 getIndex addIndexItem removeIndex removeItem 그리고 size 이 6개입니다 이 6개를 제외한 모든 메서드와 데이터 멤버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클래스 node까지도 이 마이 싱글링트 리스트 클래스에 private 멤버로 만들어서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지금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해서 오로지 얘만 제공 외부에 공개를 하고 이 속사정 내부적으로 어떻게 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건 하나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용자는 오로지 이 기능만 이용해서 이 마이 싱글링트 리스트를 사용을 해라 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여러분이 이 6개의 메서드들이 제가 우연히 마음대로 고른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6개의 메서드는 이 메서드 안에 어디에도 지금 이게 연결 리스트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메서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게 연결 리스트든 뭐 배열이든 어레이 리스트든 어떤 그냥 상관없고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리스트다 라는 사실만 어 있으면 그 의미가 에 정의되는 그런 메서드들이다 그러니까 getIndex 라는 건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째 데이터를 리턴 해달라 이런 거고 addIndex 아이템은 이 리스트에 인덱스 번째 위치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라 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뭔가 이게 연결 리스트다 라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의 메서드들은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만약에 이 내부가 단순히 배열이거나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그런 메서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우리의 계획이 이렇게 MySingleLinkedTheList 클래스를 이렇게 바꾸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폴리노미알 에서 음 지금은 이제 섹션1에 있는 MySingleLinkedTheList를 import해서 쓰는데 물론 우리는 섹션1이 아니라 지금 지금 이제 뭐 제가 이거는 지금 수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클래스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간 여러분이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은 이제 금방 제가 새로 고친 이 MySingleLinkedTheList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폴리노미알 클래스를 써야 되니까 금방 이제 다른 걸 import하는 문을 제가 지운 거고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 바로 문제들이 많이 이제 생긴 거죠 우리가 당연히 예상했던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예 terms.head 이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 head가 어 전에는 이 head가 public 멤버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head가 private 멤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p라는 그 변수를 선언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 p가 node 타입의 변수인데 전에는 이 class node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class node가 이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 안에 inner 클래스 private inner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node 타입의 변수 p를 선언할 수도 없고 또 p는 p.next 당연히 이것도 쓸 수 없겠죠 p라는 변수 자체가 node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이 add term 함수에서는 뭐 훨씬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add first add remove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냥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이 여섯 개의 그 퍼블릭 메서드를 그냥 좀 크게 정리해 놓은 거고 요 마지막에 노란색으로써는 iterator 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번 절에 이제 우리의 주제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 6개의 퍼블릭 메서드는 사실은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이름을 지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java api가 list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요 6개는 요 자바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러분이 요 링크를 따라가 보면 알겠지만 자바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개수의 퍼블릭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냥 6개만 뽑아서 지금 뽑아놓은 게 요 6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개의 퍼블릭 메서드들이 이제 뭐 겟이나 그러니까 겟은 겟은 이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 상에 이렇게 임의의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거고 애드는 추가하는 거고 리무브 이 두 개의 리무브는 삭제하는 거고 인덱스 오브는 이제 검색하는 거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제 이 6개의 메서드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6개의 메서드가 매우 유용한 메서드고 또 많은 일들을 이 6개의 메서드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 6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의 계획이 이제 이렇게 이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어 인플레멘텐션을 완전히 이렇게 구분하는 해서 구현하는 우리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 말고 약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어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 보겠습니다